한국국토정보공사 백일과 최승현의 실제 나이가 철저한 나이가 비슷했고요 백일과는 일종의 기념품 같은 걸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승현의 실제 생년월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고향에서 집에서 배달하는 모습에서는 정말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망아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위상도 꽃난방에 총자켓 그리고 머리도 더벅머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됐고 그 친구가 사고를 치고 서울로 올라와서는 화려함에 반해서 퇴락을 쫓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간적인 색감도 그렇고 위상에서도 화려하게 그런 쪽에 중점이 됐고 우사장과 대길의 깊어져가는 관계를 표현하는 그 씬 같은 경우에는 세트도 새로 짓고 거의 12시간 넘는 세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출발 드림팅 같은 세트를 만들어서 카메라도 계속 맞춰서 했고 배우들, 저희 스태프들 리허설을 다 동참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한 컷을 만들어놨어요 규성말 같은 경우 욕을 했겠죠? 대길이가 너무 그걸 정확히 얘기해주는 것보다 뒤에 가서 아기가 그대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그래 이쪽은 미XX이고 그쪽은 어떤 X이에요? 옛날에 38 광땡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XX이에요 됐어요? 그때 규성말로 그런 뉘앙스의 욕을 했겠거니 관계를 상상에 맡겨두고 싶었어요 이준익 감독님 같은 경우에 저희 김태경 촬영기사님이랑 친하셔서 도박꾼이 한 명씩 와서 후보성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셔서 현장에서 너무 즐겁게 잘 보시다 가셨고요 차태훈 씨는 목소리 출연을 잠깐 하는데 장동식이 이제 자기 돈을 숨기고 차 운전을 하고 하다가 긴장이 풀려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재밌는 얘기들만 숨는다고 똥 방구 냄새가 너무 시나게 낫습니다 이건 나 지금 어떤 걸 샀다 싶었죠 그때 이제 라디오 디지터리에서 차태훈 씨였죠 찍기는 어렵고 개성은 없고 이 안에 개성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대길이가 그 차가 회전하는 가운데 제가 잘못 라디오를 건드려서 엉뚱한 음악이 나온다 그저 바람은 보고 있지 오늘 만난 꿈 깨우던 그 돌고 그 돌고 장면은 굉장히 심각한 장면인데 음악은 엉뚱한 그런 개성을 놓고 싶었어요 날씨였습니다.